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왕위 뮤직과 제휴를 통해 중국 현지 음원 시장에 진출합니다 왕위 뮤직과 중국 본톤의 음원 콘텐츠 라이선스 독점 및 큐브 아티스트 및 큐브의 IP를 활용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계사인 vtgmp와 케이블리 등도 중국 진출에 박자를 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호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위 뮤직은 중국 레시즈 그룹 사나로 텐센트 뮤직과 함께 중국 음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의 음원 플랫폼입니다 레시즈 그룹은 최대 IT 공룡 3인방 중 바이두와 알리바바 그룹이 출자한 음원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중국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왕위 뮤직은 9억 명에 달하는 음원 사용자를 확보한 중국의 대표 음악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브 엔터 외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등도 중국 내 복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음원 공급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큐브 소속 아티스트의 프로모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이후 다소 정체된 중국향 케이팝 산업이 이번 음원 공급을 시작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공유한 인포스탑 데이블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